심장을 멈춰주마. 니 심장이 멎어간다. 니 심장소리가 느려지는구나. 사신을 맞이해라. 목숨을 거두어 가리라.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거늘. 어디 저항할 수 있겠느냐. 아, 잔혹한 쾌감이군. 죽음의 파동. 좀 따끔할 거다. 흉측한 부스럼이 생길 거다. 공격! 부패! 썩어 문드러져라! 썩어라! 지옥에서 썩어버려라! 치료제는 없다. 없다. 공격한다. 많이도 썩었군. 썩는 냄새는 향기롭지. 싸울 힘도 없겠지. 바짝바짝 말라버려라. 썩어 고름이 되어라. 날 뛰며 썩어가라. 붉은 죽음이 퍼져간다. 독이 네 몸을 잠식하리라. 썩은 시체가 되어라. 아, 전멸당검. 아, 내 전멸당검이야. 위기를 대비한 처방전이지. 뚜껑이 왜 이리 안 열려. 잠시 삭혀두자. 깊이 들이마셔라. 들이마셔라. 역병을 내려주마. 도망칠 수 없다. 넌 이미 죽어있다. 형편없는 마법사로군. 안 돼. 죽으면 다 해결되는 법이지. 걸음집이 터졌어. 다 망쳤구나. 시들어간다. 걸음이나 얼마나. 소독되다니 충격이군. 날 먹는 벌레들은 다 병들어 죽으리라. 뭐? 괴병이라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군. 열이 나서 생기는 망상일 뿐이다. 디나이. 어림없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죽어버렸구나. 그렇게는 안 돼. 안 돼. 뭐가 그리 괴롭나. 망쳐주지. 더블 데미지. 2차 감염이다. 선취점이다. 좋아. 신속화. 열병이 퍼져가는구나. 환영화. 역병도 삼세번 걸리면 좋지. 영생화. 살아야 죽을 수 있지. 독안에 든 쥐로군. 투명화.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되었군. 열매도 없이 시들었군. 일찍 죽어도 썩은 시체를 남길 수 있지. 죽음의 손길이 너에게 임했다. 지독하게도 죽었군. 살이 썩어 들어가는구나. 썩어가는 혀에선 무슨 맛이 나지. 네 몸뚱이로 파리떼가 잔치를 벌일 것이다. 하아. 폐혈증은 나름답지. 부패는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정신을 존먹는 것도 이제 끝이다. 사방팔방 부스럼이 가득하겠군. 상부가 피었다. 중부가 피었다. 하부가 피었다. 죽는데도 돈이 들지. 빠르게 썩어가겠군. 그대로 썩어라. 내 금화로군. 전리품이로군. 종기도 돈도 노란색이군. 썩은 것들이 많구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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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잔뜩 썩어가는구나 종기가 자라난다 내가 바로 역병이다 전염병을 퍼뜨리자 부스럼이 늘어나는군 제대로 골 맞구나 한부야 패배했다 다 썩어버렸어 패배의 날이다 좋아 그래 간다 역병을 퍼뜨리자 역병의 세포가 고동치는군 서둘러야 해 부패를 퍼뜨리자 전진 감염 경로로 가자 썩어간다 감염이 퍼져간다 물론이지 바로 그거야 감염시키겠다 전염시키리라 만화가 떨어졌군 만화가 없어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떨어졌군 만화가 없어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떨어졌군 만화가 없어 만화가 부족해 아직이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안 되겠어. 아직이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안 되겠어. 전능기사, 넌 너무 깨끗한 게 탈이야. 전능기사, 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 전능기사. 이제 이해할지도 모르겠군. 전능기사.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전능기사.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죽음도 나쁘지 않지. 전능기사. 더러운 전능기사 같으니.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기사야. 오, 전능기사. 터져버린 종기처럼 쓸모없구나. 오, 퍼지. 좀 괜찮게 썩었구나. 너였느냐, 퍼지? 아주 좋아, 퍼지. 마음에 들어, 퍼지. 오, 퍼지. 정말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함께하다니 기쁘구나, 퍼지. 오, 퍼지. 저건 또 다른 퍼지냐. 물건 사는 것도 염증이 난다. 토할 만큼 멋진 걸. 역병만큼 멋진 물건이야. 출혈이 컸어.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나에게. 산 날보다 죽어서 썩은 날이 훨씬 많지. 사과 상자 전부를 망치는 썩은 사과가 바로 나다. 뭐라고? 힘내라고? 난 이미 힘이 넘쳐 흐르는데. 어, 재생화. 역병의 세포가 되살아나는구나. 질병보다 더 나쁜 것이 치료지. 부패가 돌아왔다. 역병의 매개자가 다시 일어났다. 격리는 끝났다. 전염병이 돌아왔다. 역병이 재발했다. 예방접종 따위로는 날 막지 못한다. 내 열정은 전염성이 강하지. 죽지 않는 역병처럼 내가 돌아왔다. 항생제 따위로 날 이길 순 없지. 눈에 꼬름이 돌아왔다. 내가 없는 동안 몸 건강이 잘 지냈겠지. 치료할 수 없다면 참아야지. 죽거나 낫거나 내겐 마찬가지야. 아, 홀. 홀이다. 내 낫과 이 홀을 바꾸겠어. 덜떨어진 마법사 같으니. 강령사제. 너는 역병의 마법사다. 어둠의 부패가 찾아온다. 역병의 대사제를 섬겨라. 고맙구나. 이 은혜는 꼭 갚지.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어. 좋아. 그렇지. 승리했다. 썩은 자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리라. 수아가 돌아왔다. 아멘